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슬큰고래입니다 오늘 드디어 슈퍼 SUV가 온라인 출시가 되었다고 해서 제가 직접 사보려고 저 뒤에 3개 누굴 거예요? 사무장하고 타로하고 저거 누굴까? 파란색? 실사용자분들 어떻습니까? 후기좀 후기가 방탄타이어가 기본적으로 되어있고 아주 좋습니다 엄청 빨라요 그리고 방독도 되어있어서 좋아요 돈값 하나요? 살만하나요? 제가 지금 있는 돈이 얼마 없는데 270만원 있는데 제가 직접 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그냥 기본가가 얼마더라? 깡통이? 124만원 비싸네 124만원 아마 다 업그레이드하면 한 200 200 좀 넘겠지 총 느는거니 자 그래도 새로 나왔으니까 아 또 이게 우리가 그 최근에 새로 생긴 미션에서 나이트 셰크 나왔을때 얼마나 흥분을 했습니까 이게 얼마나 좋다고 요것만 나오면 요거 무조건 살거라고 해가지고 드디어 나왔는데 요것만 지금 손꼽아 기다렸거든요 자 딱 오면은 같이 개조해보면서 요녀석에 대한 테스트 한번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저희 나이트 셰크가 왔네요 이야 이게 기본형이구요 전혀 업그레이드 안된 전혀 업그레이드 안된 부분 파란색으로 했구요 차가 왜 이렇게 되어있죠? 탈수있네요 자 내부 한번 볼게요 속도가 상당히 아스트랄하게 되어있네요 디지털 되어있네요 디지털로 최고속력이 60킬로밖에 안나나요? 아 MPH네요 자 빠르다 별로 안빠른데? 생각보다 별로 안빠른데 초반가속력이 아직 업그레이드 안해서 아 개조를 해야되기 때문에 개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차가 기본적으로 이 미니건에 달려있는데 미니건이 상당히 약해 약해 약해? 좀 약해 약간 AP피스톨 정도의 세기? 딱 그정도? 피스톨? 이거보면 GTA2 생각나 어 GTA2에서 막 발사하잖아요 그니까 GTA2때 약간 그런느낌 근데 많이 약해 별로 안쓸거같애 저거 조준 조준점도 좀 허접하고 조준점이 별로 티가 안나네요 그쵸 지금 저한테 있는 돈 147만원 저거 잘 기억하세요 제가 얼마나 깎이는지 자 내구도 업그레이드 해주고 브레이크 레이스 브레이크를 업그레이드 해주고 차체 작업을 해야되나? 굳이? 상관없을거 같은데 창문이 아 할거면 다해야죠 형님 어 아 아끼지마 어 와 라이트 프로텍터가 있네요 라이트 안깨지게 하는거 라이트 안깨지게 하는거 아 돈지랄인데 아 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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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콕 방지 플레이트 있네요 오 아 돈지랄인데 해야지 해야지 당연히 해야지 아 아 이새끼들 이거 지들 했다고 지금 나한테 이거 같이 하자고 오 어 어 어 운전석에서 원래는 총이랑 수류탄을 쓸 수 있거든요 에 근데 이거를 하게 되면은 안됩니다 아 윈도 플레이트 하면은 아 수류탄을 못 던지는구나 수류탄이랑 뭐 이렇게 권총이나 못 사용합니다 운전석에서만 그런거 아냐 근데? 운전석에서만 할 수 있어 던지는 것도 아 운전석에서만 던지는걸 할 수 있다고? 어 근데 저걸로 막 막으면은 운전석에도 못 던집니다 뭔데? 그럼 운전석 말고 다른 데서는 총 쏘시는거 근데? 이거 해도? 아니 안 쏴죠 그냥 아예 안 쏴죠 뭐야 이게 아 너무 극단적인거 아닙니까? 이게 뭐 창과 방패야? 이거 하고 있으면 창이고 이거 아니 이거 안하고 있으면 창이고 이거 하고 있으면 방패네 근데 또 웃긴게 저 사이로 또 총알이 들어오더라고 그죠 저거 맞아요 아예 쓰레기네 이거 흐헤헏 뭐야 이게 해야해 해야해 왜 일단 형은 목숨이 중요하잖아 형 아니 그 공격을 못하잖아 Duncan 공격해봤자 형밖에 못해 그냥 해야돼 내가 봤을때 아니 거 사격 불가능한 구름아님 아 근데 애초에 운전석 안타고있는사람들도 공격을 못한다는겁니까? 아마도 그릅니다 아 한번 알아보죠 지금 나가서 pissed 쏴 봐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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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안해야되네 해야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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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근데 안에서 공격을 못하잖아 대공방어 트레일러를 연결해서 그 대공방어 트레일러가 공격하게 만드는 용도 아닐까요? 아 얘는 그냥 서포터인거다 어 얘는 그냥 아아 이거 개 쓰레기인데 이거 여기서 네 명 타서 대공방어 트레일러에 타고 있는 사람이 죽으면은 이 나이트샤크에 한 명 내려서 다시 타고 아아 그니까 대공방어 트레일러 대공방어 트레일러가 원딜이고 얘는 서포터다 우린 무한리필이다 와아 이거 참 해야겠네 해야겠네 그러면 그렇게 얘기하니까 해야겠네 사모장 내 앞에 장사꾼 해도 될지 수박 좀 팔아봤으네 어 어 야 솔깃했어 수박 많이 팔았지 근데 아 진짜 하아 어 진짜 생각보다 쓸모가 없다 아네 진짜 그러면 그저 그냥 견인차잖아 근데 원래 대공방어 트레일러 견인하던 차는 방폭이나 방탄이 안되나? 아 그러면 그러면은 그러면 해야겠네 대공방어 트레일러를 위한 요 컨텐츠 해야겠네 나이트샤크랑 대공방어 트레일러 듀오로 뭐 컨텐츠 하나 해야겠네 자 그릴 업배드 후드 멋있다 멋있다 이 방탄 플레이트가 없으면 방탄이 안되는거니? 아마 방폭의 차이가 있을걸? 실험 한번 해보자 자 지금 그냥 기본으로 어 방탄도 한번 나만 나만 써볼게 몇발 깎이는지 봐봐 몇발 깎이는지 혼자 한번 써볼게 저거 방탄 플레이트 한거지? 네 나 방탄 플레이트에다가 한번 써볼게 엄청 오래 걸리네 지금 천발 쐈는데? 어 이거 방탄 플레이트가 효과가 있는건가? 아 2천발 쏘겠는데 이거? 야 다가오지마 징그러우니까 아우 징그러 징그러 저거 징그러 징그러 한공소증 그럼 나도 방탄 플레이트에 쏴볼게 야 2천발 쐈는데 2천발 아냐아냐아냐 넌 쏘지마 넌 쏘지마 혼자 쏴볼게 몇발까지만 가야지 어 지금 어 100발 추가하자 오케이 한 3천발 쏘네 한 2천 2천 한 8백발 쏘네 그러면 내꺼만 불러볼게 방탄 플레이트 안한거 자 지금 6756발입니다 자 자 이제 얼마나 깎겠지 자동차 확대시키는거 같다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자동차는 무생물인데 여기다 손하면 죽냐 손 잘려 손 나가 어? 잠깐만 이거 왜이렇게 빨리 와아 야 이거 방탄 플레이트 해야된다 아아 해야된다 어 1200발 쐈어 1200발 거의 두밴데 와아 이거 대단한 발견인데 방탄 입히기전에 방콕도 한번 해보죠 아아 저거 타로꺼에다가 바주컷 쏴보자 프로크레드인거 다섯발인가? 다섯발 버티지않나? 내가 싱글에서 확인했던거같은데 소쌤 소방차 먼저야 흐흐흫흐흐흐흐흐흫 얼독군은 먼저야 나이트샤크는 먼저야 아 네 발 아냐 아냐 소방차 폭발 때문에 그래 소방차 때문에 아아 자 요 녀석은 방탄 플레이트 없는 녀석입니다 촬영중입니다 얘는 방폭 얼마들 야 뭐해 아줌마!! 고운전 똑같이 하네 한발 두발 두발이요 세발 와 근데 계속 좌우로 왔다갔다하는거 귀엽다 그쵸 그쵸 그지 봐봐 이거 방탄이라니까 방탄 플레이트에요 방탄 플레이트 똑같습니다 아무튼 방탄 플레이트는 해야된다 3단계에 결론이 나왔습니다 검은색은 좀 멋있었기때문에 1차 색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명은 해줘야죠 멋있기때문에 네온은 솔직히 할필없다 아 형님 네온하셔야 됩니다 해야돼 형 저거 아 왜 또 니네 물건팔로하냐 나한테 저거는 왜 아 말해봐 말해봐 나와봐 나와봐 와봐와봐와봐와봐 네온하늘 와봐 왼쪽 밑에 지금 일단 잘 보이지 오아네 오징어 배가 왜 밝은줄 아세요 이걸 끄잖아 오징어 배가 왜 밝어 오징어 배가 왜 밝어 와 개밟아 미친 아아 그래서 지금 타로차 옆에 오징어들이 모여있구나 아 뭐지 아아 나 필요없어없어 또 배치 해야 해 쟤 필요없어요 야 뭐야 문자 왜 날라갔어 나와냐 나와냐 나와 나와 뭐 하극상이다 하극상 하극상이다 방금 왈도가 나한테 나와 이새끼야 나와 한거야? 야 왈도 위로 왈도 아래로 다 집합해 왈도 위로 왈도 아래로 다 집합해 아 애들 뭐 아 재미없어 그냥 하자 빨리 해 아 그냥 하던거야 김박사 야 김박사 김박사 내 차 내 차 도전 내 차 우전 내 밑으로 김박사 위로 다 나와 박사 형 뭐해 형 대접 받고 싶어서 그래 뭐야 왜 그래 나 대접 외주잖아 저 형 미필이야 참으로 저 형 미필이야 군필과 미필 군필과 미필 참으로 군필과 미필이야 형 이거 웃겨야 된다 형 왜 이런일이 보고있다 형 왜그래 너 진짜 죽이려고 그랬어? 하하하하 하하하하 우와 남자다 용천하고싶어요 용천하고싶어요 타이밍에 와 타이밍 소름돋았다 김박사가 갑자기 나 죽으려고 그랬어 와 김박사 순발력 쩐다라고 생각했는데 와 사실 그건 내가 고용한 사람이야 아 진짜 뭐야 이거 배울게요 나 때리고싶으면 말로 해 어 문 또 부서졌어 내가 아니에요 내가 아니에요 누가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 그냥 해 아 그냥 해 아 빨리 끝내 10시야 벌써 아 빨리 끝내야 돼 자 컴패티션 디스 컴패티션 왜 근데 컴패티션 서스펜션이야 이거 진짜 궁금한데 아무도 몰라 다른 다른 트레 뭐냐 서스펜션보다 컴패티션하다는거지 아 경쟁력이 있다 어 경쟁력이 있다 어 개소리 흫흫흫흫 수박 팔았습니다 아 레이스 트랜스미션 트랜스미션이 뭐야 리시이빙 트랜스미션 어 그거야 그거 변신하는거 변신하는거 아 어 트랜스포머 얘기하는거냐 타로야 설마 그 변신하는거 변속기 변속기 아 레이스 변속 아 와 역시 역시 공고 버슥 멋있다 멋있다 나 몰랐어 힐을 방탄으로 할 필요가 없지 타이어를 돼있어 돼있어 어 원래 돼있어요 방탄이 어 아 그래 어 맞네 원래 기본적으로 옵션으로 깔려있구나 자 지금 된거 같네요 풀옵션 나이트샤크는 블랙계열이나 약간 미드나이트 이런거 어울릴거 같아 오 오 깔쌍하다 미드나이크 미드나이트 블루 블랙간지네 블랙간지 어 블랙도 멋있을거 같아 약간 흑기사? 색깔 한번 쭉 보자 이런건 진짜 아닌거 같고 이런거 사모장 색깔 이건 진짜 나이트샤크에 안어울려 ites 주황색 아 이건 음 이거도 앱하고 올리분도 은근이 어울린다 콤 그리고 나이트샤크는 메탈보단 무광이 좀 더 멋있지 않나 매트한게 이것도 나쁘지않네 미드나이트 innocent 제가 또 미드나이트 블루 좋아하기때문에 하지만 핑크요 그럼 핑크리구요 막지르네 자 저는 블랙 하겠습니다 니가 더 이뻐 전체적으로 블랙인데 거기에 포인트 색깔로 미드나이트 블루를 넣어주면 이게 또 멋있다 약간 3선 슬리퍼 느낌나네요 3선 슬리퍼 아 지금 내 차한테 3선 슬리퍼 얘기한거 3선 슬리퍼라고 얘기한거 아저씨 아저씨 3선 슬리퍼요 4선 슬리퍼 자세히 보니까 나이키에서 파는 비싼 신발 같아요 자 이거 폴 업그레이드 했는데 와 엄청 많네 요 차가 얼마나 빠른지 비교를 해보도록 할게요 네 어 T20 인서전 인서전트 제가 인서전트 몰고 올게요 T20 아 구르마 구르마 하나 갖고오라 얘랑 비교 대상은 아 어 이게 슈퍼카는 못 비빌거 같은데 슈퍼카는 오바지 그냥 좀 비슷한 애들 얘랑 비교할만한 애들 얘랑 좀 쓰임새가 비슷한 애들 뭐가 있지? 구르마랑 인서전트 구르마랑 인서전트 DUN DUN 어 DUN GO DUN GO 에이 DUN은 이길거 같다 에이 DUN은 쓰레기지 가자 형 쓰레기? 구르마 금방 가져버렸어 쓰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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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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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레기? 아니요 아니요 준 좀 해보시구요 야 잘들어 지금부터 잘들어 DUN하고 나는 하나야 DUN한테 쓰레기라고 한거는 나한테 쓰레기라고 한거야 알겠어? DUN is DUN 내가 그렇게 말할려고 했던거 아니 보라 보라 준채 보라 준채 보라 도저깔이 하하하하 그쵸 DUN의 DUNA 일체지 DUNA 일체 DUNA 일체 DUNA 일체 아 그럼 나는 APC 가져갈게 APC 아 오케이 오케이 구독 눌러 누르라고 빨리 눌러 넉 네 너 네 네 네 네 네 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